안녕하세요. 5분 외국어 강좌 암원 일본어 시간입니다. 저번에 12우가까지 총 수업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한 학기 동안 한 거니까 너무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중요한 배운 표현만 주로 다뤄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1에서 6과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은 일본어로 후쿠슈입니다. 그래서 후쿠슈를 한번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1과 너무 옛날 얘기죠. 1과는 뭘 배웠냐면 고레와 난데스까? 이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건 뭡니까? 이런 표현들을 배웠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뭐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일본어로 말하면 고레와 난데스까? 고레와 마루마루데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두번째 2과는 난지 데스까? 난지 데스까? 네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마 난지 데스까? 이 질문하는 거 지금 몇 시에요? 질문하는 거 했었고 이마 땡땡지 데스 이마 난지 데스 이거 숫자 놓고 대답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숫자가 어떨 때는 발음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서 좀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런 활용하는 법들 같이 배웠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시간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 시간도 같이 배웠었는데 네 애교 시간은 난지 데스까?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업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거 대답하는 거 난지 까라? 몇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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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몇몇지? 마데 데스까? 그래서 이거는 뭐 9시 까라 10시 마데 데스 네 이렇게 숫자를 놓고 대답하는 거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주교와 난지까라 난지마대ですか? 가꼬와 난지까라 난지마대ですか? 시고토와 난지까라 난지마대ですか? 수업, 학교, 일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3과인데요. 주몽을 쓸 제가 가렸네요. 주몽을 쓸 네, 이거 이게 주문을 하다 였죠. 네, 그래서 가게에 가서 주문을 하는 것들을 배웠었고요. 이때 음식도 많이 같이 배웠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네, 그래서 주문을 할 때 쓰는 표현 두 가지를 배웠었죠. 모모 오 구다사이 네, 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모모를 주세요 이거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모모 오 아니면 모모 데 오네가이시마스 네, 모모 오 아니면 모모 데 오네가이시마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모모 데 모모 오 네가이시마스 이거는 이 두 번째 표현은 이럴 때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코피 도 고자 도치라 가 이이 이슈가 코히나 커피나 홍차 어느 쪽을 원하세요? 어떤 게 더 원하시는지 이렇게 선택이 두 개 있을 때는 물론 첫 번째 코피 그다사이라고 해도 되는데 코피 오 오 네가이시마스 코피 데 오네가이시마스 코피로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배웠었고 또 음식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때 단어로 근데 너무 음식들 단어가 많아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것만 배우면 주문을 할 수 있다 하는 프레이즈가 있었는데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고래ください, 고래ください 이거 주세요 라는 표현을 알면 어떤 가게에서도 주문을 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게에 가면 주문하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표현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일본 동전이나 지폐 이런 얘기 같이 했었습니다. 네, 4과입니다. 4과는 가족紹介 가족 소개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네, 이게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인지 막 이런 얘기도 했었죠. 私の家族は何人です? 私の家族は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명이니까 私の家族は3人です. 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다 했었죠. 그리고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고가 무슨 뜻이냐고 제가 가르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고라는 게 상대방을 높이는 정댓말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은何人ですか? 라고 물어봐도 되기는 되는데 상대방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고 가족은何人ですか?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예의가 바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そちらは 가르치고 どなたですか? そちらはどなたですか? 저분은 혹시 라는 게 そちらは 라는 내용이었고요. どなたですか? 가 누구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친구랑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어? 아버지인가? 싶을 때 そちらは どなた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혹시 누구 혹시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표현들 같이 했었고요. 네, 이제 오과입니다. 이제 좀 기억에 날랑말랑 할 것 같은데 오과는 미치오키구 네, 기를 물어보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노오 스미마셍 에 합쳐서 세 가지 표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노오 스미마셍 이때 저 여기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초도 스미마셍 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었고 이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노오 스미마셍 해도 되고 초도 스미마셍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아노라고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스미마셍은 죄송합니다 의 뜻은 아니고 아, 여기저기 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아노 스미마셍 초도 스미마셍 아노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몸주 사람한테 말을 걸고 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마루마루와 도코 데스까? 뭐, 모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니면 마루마루와 도코 마루마루와 아리마스까? 이 마루마루와 아리마스까? 그래서 여기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기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번 아까 전 스라이드에서 나왔던 동그라미도 지금 여기 나오는 동그라미도 잔소를 제시하는 단어들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노 스미마셍 초도 스미마셍 아노 한 다음에 마루마루와 아루이트 도노 그라이 데스 마루마루와 아루이트 도노 그라이 데스 그래서 어디어디는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네,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아루이트 해도 되고 뭐, 버스 타고 할 수도 있고 뭐, 지하철 타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교통순환에 따라서 질문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오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마지막 유과 네, 유과 반 정도 왔네요. 네, 유과는 무슨 내용이냐면 기니치 날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 월 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질문과 답변 프레이즈 배웠었죠. 오늘은 며칠인가요? 이 질문이었고 오늘은 며칠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몇 월일이에요?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 답변은 오늘은 토요일이다 하면 도요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에서 6관데요. 어떠신가요? 많이 기억에 나시는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얘기들인지 네, 저도 일과 뭘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만큼 오래된 걸 거라가지고 네, 많이 좀 새로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쉬웠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습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저번에 했던 개념들을 익혔는지 한번 그래도 시험을 보면 좋겠다 해서 퍽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복습을 잘 해오신 분들한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네, 퍽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화면에서 좀 잠깐 나갈게요. 네, 그래서 이게 퍽퀴즈 내용인데요. 1번은 어 한국어 문장을 제가 쓴 거를 어 일본어로 번역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그림을 보시고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두번째의 1번 이 질문에 그림을 보시고 대답을 하시고요. 영업시간 물어보는 거 이 질문을 이 그림을 보시고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3개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하시오네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일본어로 번역을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까 저번 슬라이드 것도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멈춰서 한번 잘 보시고 네, 이거 이게 첫번째 슬라이드 였고요. 네, 멈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번째 슬라이드 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답변 해보시고 이제 다음 복습 2에서 제가 이 답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그때 답 맞추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리가또고자이 마시다. 사요나라 감사합니다.